안녕하세요. 호민영입니다. 오늘은 버스가 왜 그런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버스의 원래 형태는 암리버스예요. 근데 이 암리란 말은 우리말 암나, 아무나, 아무것이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암나란 말은 아무나의 준말인데요. 암호, 암흐, 암흐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암리버스 하게 되니까요. 아무나 베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베스란 말은 받아서 또는 가지다 이런 뜻이니까요. 아무나 탈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암리버스, 즉 버스는 모든 역에서 모든 정거장에서 다 서고 또 아무나 탈 수도 있죠. 물건이 크든지 작든지 아줌마가 다라이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뭐 조그마한 닭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 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리버스란 말은 아무나 탈 수 있는, 아무나에게 이용될 수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암리버스 하니까 승합마차,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버스는 원래 뜻이 바로 베스란 말인데요. 베단 말은 가지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에 치를 수 있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버스, 승합, 자동차, 버스 타다 할 때 우리가 버스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암리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요. 암리음 게드룸이라는 말인데요. 암람하는 것은 아무나 하니까요. 모든 것을 게드룸이라는 것은 거들해서, 게드에서 나왔죠. 게드라는 것은 거들니까요. 걷는다 하니까 모든 것을 다 걸어모으다 하니까요. 차입된 여러 주의 총괄 가격이나 총액을 떠날 때 쓰는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게드는 바로 그들, 우리가 걷는다 해서 놓은 말이죠. 그래서 걷는다 해서 나왔으니까 걸어모으다, 체집하다, 수집하다, 또는 묵다, 수확, 집적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암리 디렉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암리 하는 것은 아무나 하니까 암나, 모든 뜻이고요. 디렉션 하는 것은 방향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암리 디렉션을 하게 되면 모든 방향의 전 방향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디렉터라는 말은 바로 띠입니다. 넓히다 해서 나왔는데요. 즉, 떨어져서 쭉 넓히다, 끌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위를 돌리다, 길을 가리키다, 지도하다, 지휘하다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암리에 들어간 말들 중의 하나고요. 암노 페어리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암나 하니까 아무거나 이 말이고요. 페어리에서는 벌려서라는 뜻이에요. 즉, 다방면에 걸친, 다방면에 벌렸다, 가지각색의 천태만상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 페어리에서 들어가는 말, 즉 벌려서가 들어간 말들은요. 바이 페어리에서 나오는데요. 바이란 말은 배, 두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벌렸다 하니까 이중의, 이열의, 이종열이라는 뜻이 나오고요. 멀티 페어리에서 하면 여러 가지로 벌렸다는 뜻이니까요. 가지가지의 다양한, 잡다한, 다방면에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암리가 들어간 말 중의 하나가요. 암리포텐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암리포텐트 하는 것은 암나 하는 것은 모드라는 뜻이고요. 포텐트라는 말은 뻗댄다 뜻인데요. 뻗댄다니까 힘이 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뻗댈 수 있는, 전능한, 절대력을 가진 전능의 신을 따라할 때 암리포텐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포텐트라는 말은 뻗댄다 해서 나온 말인데요. 세력이 있는, 유력한, 효능이 있는, 또는 성적 능력이 있다 할 때 우리가 포텐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암리프레젠트라는 말은요. 암나 하는 것은 모드라는 뜻이고요. 프레젠트라는 것은 뻗어 있는다, 있는다 하니까 존재한다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디 곳에서나 존재하는 하니까 편지하는, 동시에 어디든 있는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프레젠트라는 말은 뻗어 있어 한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존재하다 뜻이니까요. 출석한, 지금의, 당민한, 적석이라는 뜻도 있고요.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암리사이언스 하는 것은 암리랑스 아무나 뜻이고요.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사이언스라는 말은 바로 쓸켜내서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이언스를 살펴보면요. 잘라내다 뜻이거든요. 즉, 나누어 분석하다 뜻인데, 옛날에는 과학이라는 말이 나누어서 분석하는, 분석해서 시작된 거예요. 분석과학이 바로 과학의 시작인데요. 그래서 사이언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암리사이언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과학적으로 안다니까요. 박식한, 무엇이든 알고 있는 할 때 암리사이언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암리섹스라는 말은 우리가 암리는 아무나 뜻이고요. 섹스라는 말은 원래 쓸켜서 자르다 뜻이죠. 남자 구분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남녀로 나누다 해서 섹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성, 성별, 성욕, 성교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암리섹스라니까 모든 성에 다 된다 하니까요. 남녀 구분 없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걸 암리섹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암리보로라는 말은요. 보로라는 말은 빨아에서 놓은 말인데요. 먹는다 뜻이죠. 빨아먹는. 그래서 암리보로스 하게 되면 아무 것이나 먹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로스라는 말을 쓰게 되면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캐니보로스 하게 되면 칸이 갈라내다니까 살이 있잖아요. 살을 갖다 먹는다 하니까 캐니보로스 하는 것은 바로 육식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허버를 먹으면 허비 보로스 이렇게 했어요. 보로스라는 말은 빨아먹는다에서 놓은 말이었어요. 먹는다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리보로 하는 것은 아무거나 먹어 빨아먹어 하니까요. 탐식과 잡식성 동물을 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버스를 통해서 암나라까지 들어봤는데요. 암나라만은 바로 아무나 아무것이나 모든 뜻을 나타낸 우리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주시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어의 의원은 고대 한국어입니다. 후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